오늘 아침도 계속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13도이 그치면서 오늘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기질은 좋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보통 수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내륙과 동해안, 남부지방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그 밖의 지역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는데요. 강릉과 부산, 대구 모두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 13도, 인천 12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 고향은 15도로 다소 높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1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도 13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긴 해도 바람이 강해서 내일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